역시 어머니들. 와, 베트남이십니다, 역시. 맞네. 휴대폰 주세요. 엄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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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였다. 오. 힘 좋아. 야, 힘 좋아. 좋았다. 야, 힘 좋냐. 으아. 네. 으아. 아유, 신나. 아유, 시원해. 오. 여름에는 진짜 아이들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최고죠, 최고. 최고입니다, 진짜.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이제 텐션이 올랐구나, 쟤. 아이, 신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오랜만에 아가 볼 거 아니에요. 아유, 아유. 기분 좋아. 아유, 아유. 네, 이게 엄마가 혼자서 땄어. 와, 물놀이하면서 우스스 먹는 건가요? 엄마.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우와, 노란 옥수수다. 초등 옥수수 이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먹어도 돼요? 네. 제인, 이거 먹어봐. 아유, 맛있네. 여기 넣을 거. 냠냠냠냠. 아유. 야, 청국이다, 청국. 진짜 옥수수 있지, 물 있지. 제인 오늘 청국이다, 청국. 기저귀가 또 뜨거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방수 기저귀가 아니라서. 다 먹어버렸네, 그걸. 이게 어떡해. 찝찝하겠다, 쟤. 오빠야. 어머, 무거워. 이게 뭐야, 이게. 아유, 귀여워. 이거 이거, 이거. 얼마 남으로 먹었어.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중심을 못 잡는다, 바빠해져서. 어떡할까.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놔둬요? 안에 있는 게 좋아하는 거 같아. 응. 안 나오려고요. 안 나오려고요. 여기다가 뚱물 좀 더 넣을까요? 이제 잠도 오고. 잠도 왔네, 잠도 왔네. 피곤하니까 그 낮잠 잘 것 같아. 네, 맞아요. 아닌가 봐요. 낮잠 잘하고 가끔. 낮잠 잘하고 가끔. 진짜 사율이 엄마 옆에서 할머니들 키워지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여기 낮잠 잘 수 있는 거지? 네, 저기 방에 있어요. 아, 여기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꿈나러 갈 시간입니다, 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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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희한한 muni 무슨 꿈꿀까? 쟤는 한숨 푹 자고 만나자 좀 안녕하십니까